영민아 세 번만 해 세션 뭐 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또 다시 나머지는 차라리 그냥 마네킹을 갖다 놓는 게 나아 그것밖에 고민을 못 해 우리 동네.. 뭐야? 뭐 하는 거야? 박랑가씨 니가 뭔데 우리 동네에서 분위기를 흐려? 뭐 영혼의 노래를 담아? 이제 그만하지 이태희씨 어? 뭐야 지금 세션 친구들 모셔갖고 뭐 하는 거야? 어? 친구들 시간 뺏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대상 보고하세요 이봐! 박랑가씨! 허풍 좀 그만 떨어! 이야.. 성실이 있는 사람도 있네? 남의 안상들이 하고 그럼 도준이가 가운데로 가서 우리 생각처럼 시작해 나 내 마음 따라서 해 말해 teu 내 마음대로 당신이 필요한데 도망갈 곳 없어 마틸사 입 닥쳐 생방이 왜 버렸어 저기요! 첫눈이 오래 영민아 세 번만에 예 첫눈이 오래나 이 세 번만 하셨죠 저도 이 마을에서 굉장한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졌죠 아..아..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될텐데 아버지 이야기를 얘기해줄 때가 맞구나 배타고 외국으로 이때 안상불대비 드레싱 하기로 했어 쭈욱 어 왜지? 왜일까? 왜 기억을 못하는걸까? 런을 몇 번이나 봤는데 배타고 외국으로 떠나던 날 그를 만났어 이건 정말 쇼킹한 뉴스인데 얘들아 봐봐라 지금 봐봐 안상불로서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대 위에서 무조건 보여 나머지는 차라리 그냥 마네킹을 갖다 놓는게 나 지금 마틸다 얘기하면 궁금해 안 궁금해 그래 너희 자신은 안 궁금해도 캐릭터로 궁금하잖아 다시 마틸다 센터 들어온다 조준아 나탈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는 강점이여 호흡이 그것밖에 고민을 못해? 어느정도야? 제 모든걸 다 걸어야 어 지금 이 순간은 그래야되지 않을까? 네 진짜 별일없지? 이야말로 그래가지고 진짜 조스? 우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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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스kö 우스쿨 한글자막 by 한효정